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시중에 많은 그런 시민들은 이재명 씨는 양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동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음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거짓말을 마치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아무리 자신의 정권 탈취를 목표로 삼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을 상대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엄한 처벌이 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300만 불이라는 그런 거액을 지불하고 대선에서 한 건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추진한 것은 그거는 용감하다고 하기보다도 참 무모하고 세상을 아주 우섭게 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도 이제 21일 오늘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제는 한 2천자 정도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도와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런 체포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 3번 정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문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중앙일보의 사슬에서 오늘도 크게 다뤘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말을 번복하냐 이렇게 이제 다뤘는데 오늘 모든 신문들의 사슬에 톱기사는 이재명 씨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부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사슬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한 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상식적인 그런 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억울하면 법원의 판사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연 설명을 다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달라고 본인 스스로 자청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 앞에서 실질 영장 청구 심사 과정에서 떳떳하게 소명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다. 불체포 특권의 거늘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나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변심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관여된 그런 범죄의 혐의가 판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변호사를 했으니까 뻔히 아는 거죠. 도저히 판사가 영장을 그냥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들의 본인이 연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포결을 하루 앞두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영장 심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다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 인 거죠. 조선일보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핵심이 뭔가 요구하니까 법원 내 영장 심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다는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너무나 소상하고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상세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대부분 읽거나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그렇게 한 번 접한 사람들은 이 양반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실은 그가 조선일보가 불체포 포기 또 거짓말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부 출입기자들도 많을 것이고 정치부 출입기자 출신들도 많을 테니까 본인들도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이렇게 심장의 강판을 깔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간에 본인이 이제 도저히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복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단식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목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정치라는 게 중요한데 정치가 상위질서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을 읽다 보니까 교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현재 한국 교실에서 교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빼앗겼더군요. 거기다가 이제 학부형들까지 자기 자식들을 다 두둔하니까 이런 질서가 많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질서도 이제 이유를 찾아가게 되면 가장 상위질서인 정치질서의 와해 정치질서의 와해라는 것은 선거 부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에 대한 오늘 국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책이 좀 두텁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할 만한 그런 좋은 책이니까 그런 역사에 대한 관점 시선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김동주 박사가 26년 정도의 그런 신학과 역사학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대중화시킨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득표수 조작 문제 선거 부정 문제가 현안 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가 부정직하게 치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낱낱하게 소개한 분석한 책이 여러분이 보시는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살리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다시 우리가 조선 신민으로 살지 않고 길이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